안녕하세요 스카라 렘블러 TV 여지혜 작가입니다 지난 유튜브에서 페이머스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하시고 또 쉽게 이해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신 피드백이 인스타그램 DM이나 쪽지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잘 이해를 하시는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댓글에도 이렇게 배운 걸 토대로 써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페이머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급의 사람이 아니면 안 쓴다고 그렇게 방금 말했는데도 댓글에도 저를 또 페이머스로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세계급으로 유명해지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잘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바로 지금 와서 아직 외출복을 벗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튜브를 촬영하고 좀 있다가 이제 이거 벗고 갈아입고 할 생각이에요 오늘 학원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깔맞춤으로 핑크핑크하게 오늘 갔었거든요 오늘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줬는데 이유가 내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날 아이들하고 못 만나거든요 저희 학원은 주말에 시지시니까 평소 작년 같은 경우나 이렇게 평일에 제 생일일 때는 아이들이 완전 목 터지게 막 떼창으로 해피 퍼스트에 튜 노래를 불러주고 했는데 내일은 주말이니까 제가 생일을 미리 아이들과 한다 느낌에서 아이들한테 다 말하진 않았지만 혼자 이렇게 상큼하게 입고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새로운 내용은 사람들이 진짜 이거를 다 아는데도 계속 헷갈려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대학교 때도 만났지만 그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또 살다 보니까 까먹어 하고 헷갈리고 했던 우리가 억수로 아주 끈적이게 지겹게 틀리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자 우리 boring 이런 말 아시죠 boring bored도 아실 거예요 아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아니면 뭐지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boring이랑 bored 뭐 excited랑 exciting 또 더 있죠 interesting, confusing, confusing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언제 우리가 bored, boring을 써야 될까 항상 막 고민을 해요 말할 때 근데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울 때 사전을 막 찾아보면 bored를 찾아도 boring을 찾아도 지겨운 아니면 지루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뜨거든요 아 우리 막 bored, 지루한 지루한, boring, 지겨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아 둘 다 지겹다 지루하다 이렇게 대략의 의미를 일단 익혔고 사용법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할 때 아 내가 boring을 써야 되나 bored나 모르겠으니까 일단 내가 내키는 거 그날 내가 왠지 끌리는 거를 대충 하나 뱉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그거 되게 지겨워해서 아 내가 지겨운 거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지겨워하는 거겠지 해서 I'm boring, I'm boring 이렇게 진짜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 우리 성인반분들을 또 가르쳐 보니 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성인반들이 우리 수강생분들이 bored를 쓸지 boring을 쓸지 되게 고민을 하시고 아 뜻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겨운 지루한 다 아는 분들인데 이걸 어디 쓸지 되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을 딱 그 어떤 룰을 드리고 나니까 아 이렇게 이제 아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제 생각에 이거 되게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초를 놓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exciting, excited, boring, bored, confusing, confused, interesting, interested 이걸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해 볼게요 자 일단 쉽게 진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자 bored, boring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느끼는 거 아 완전 지겹네 아 너무 지겨워서 영화보다 막 졸았다 그래서 막 영화를 보는데 막 너무 졸려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뱅뱅 돌다가 거의 사물놀이 하는 지경으로 내가 졸았다 너무 지겹더라 그 영화가 너무 지겹게 해서 내가 엄청 시리 지겨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겹게 나를 만든 대상은 누구였어요? 영화 맞죠? 그리고 그 영화에 영화 때문에 네 시간 다 날리면서 막 참고 두 시간 반을 보느라 이렇게 헤드뱅뱅 하면서 사물놀이를 해 가지고 조느라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겨웠다고 느낀 주체는 영화일까요? 저일까요? 저죠 그죠? 사람이 느끼죠 그러면은 내가 느낀 거 내가 느낀 거를 말할 때는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ed를 붙여요 과거분사형이죠 네 boring이 아니라 bored, bored 아 I'm bored 하면은 돼요 I was bored, I'm bored 내가 느낀 거 그 영화가 완전 억수로 심하게 진심 지겨웠단 말이에요 그 영화가 완전 지겨웠어 the more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지겹게 만든 그 영화는 나를 지겹게 만들었죠 그럼 그 지겨운 영화는 이제 boring 내가 지겹다고 느낀 거니까 bored 오케이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엑사이링을 한번 들어볼게요 엑사이링을 한번 들어볼게요 엑사이링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너무 막 흥분하고 와아악 재밌어가지고 와 it's exciting 할까요? I'm exciting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롤러코스터 탔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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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으아악! 갑자기 떨어지고 막 흥분의 도관이 으아악! 막 재밌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완전 지금 흥분하고 스릴 되고 너무 재밌어 흥분 됐어 너무 재밌어 할 거예요 I'm really 뭐라고 하실래요? 3초 드릴게요 자 내가 느낀 거 내가 느끼는 주체죠 감정을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는 우리 ed 붙이는 과거 분사형을 쓸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I'm exciting 이 아니라 I'm excited really really I'm so excited 하시면 되시고 롤러코스터가 exciting이죠 exciting 그죠? 대상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는 ed 붙이면 된다 excited bored 그럼 엄청 confused 라는 혼란스러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혼란스러운 단어 아 그 엄청 막 미로에 갔더니 방 탈출 뭐 하는 곳 그런 재밌는 곳에 가서 엄청 혼란스러웠다 막 그런 내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 내가 되게 혼란스러웠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혼란스럽게 하는 그 대상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대상은 confusing 그죠? 내가 그것 때문에 아 완전 혼란스러웠어 완전 복잡해가지고 완전 어떡할지 모르겠더라 헤맸다 막 그럴 때 I am 뭘까요? confusing 아니면 confused? 정답은 우리가 느낀다면 뭘 한다고요? ed 붙이면 됐죠 confusing이 아니라 confused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 파티가 아주 이제 막 엄청 재밌었고 흥겨웠고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파티 완전 짱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되게 흥겨웠어 신났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he party 뭐라고 하실래요? the party 이미 흥겨웠어서 경험한 거니까 과거형으로 words를 쓸게요 the party was exciting일까요? excited일까요? 3초 3초 기본 3초 땡 the party was exciting 그렇죠 왜냐하면 파티 자기가 뭐 느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느껴야 된다니까? 파티는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니까 되게 막 엄청 재밌게 해준 대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excited해진 거죠 네, exciting party에 갔기 때문에 나는 excited해졌어요 그죠? 다음 거 아 완전 완전 지루한 책을 봐가지고 내가 아 지구야 죽는 줄 알았다 그 책 완전 지루하던데 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완전 지루한 걸 봤기 때문에 because I read 자 뭐라고 하실래요 bored 아니요 boring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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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책은 못 느낀다 책이 나를 지구게 해요 그러니까 boring book 그죠? I read a boring book 그죠? so I was bored bored 내가 느끼는 거는 우리 ed 붙여서 과거 분사 형태로 bored 라고 하면은 됩니다 또 뭐 해 볼까요? 그 강의가 되게 재밌다? 지금 내가 하는 강의 스칼렛 앰블러 TV에 유튜브 강의는 재밌다 영어 강의인데 지루하지 않다 라고 해주세요 이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들어 보세요 아예 5초 자 클래스가 짱 재밌다 The class is interesting 하실래요? interested 하실래요? 그렇죠 interesting 그렇죠 The class is interesting 뭐 interesting 하셔도 됩니다 그죠? The class is interesting So I am interested 그죠? 나는 내가 아주 좋은 거 내가 느끼는 거니까 I'm interested I was interested 이렇게 ed 쓰셔서 하시면은 내가 느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보통 이거를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외국인한테 말할 때 내가 아 그 되게 지겹던데요 제가 그 보니까 영화보다 완전 막 사물놀이 뱅뱅 헤드 뱅뱅 두 시간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완전 지겹던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보통 아 I was boring 이렇게 하시거든요 고객님 입장에서 I was boring 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랬잖아요 지겹게 만드는 대상 그 주체가 boring을 쓴댔죠 느끼는 사람은 bored인데 그럼 자기가 I was boring 또는 I am boring 했어요 그럼 내가 지겹다가 아니라 아 난 되게 지겨운 인간이에요 나 되게 지겨운 인간이었어요 내가 되게 누군가를 지겹게 만드는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되게 지겨운 인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낀 거는 ed를 붙여서 bored excited interested 혼란스러웠다 confused 하시면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책 영화 뭐 이런 대상들은 interesting exciting 또 boring confusing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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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붙이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느끼는 거는 ed 붙여서 과거분사 형태로 만들면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 책 강의 영화 상황 이런 등등은 ing 붙이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진짜 쉬워요 앞으로 이제 뭘 쓰지 고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느끼네 내가 느끼는 느끼는 말을 표현할 거야 ed 붙여서 과거분사 형태 내를 그렇게 만드는 놈들은 ing 붙인다 이 두 개면은 앞으로 고민 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헷갈리는 표현을 또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도 이제 퇴근했을 밥 먹어야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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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